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차 방정식 또는 대부분의 비선형 방정식 선형 방정식이 아닌 경우에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까지 바이섹션 메서드를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뉴튼 메서드 또는 뉴튼 랩슨 메서드 이 두 단어가 사람 이름인데요 이 뉴튼은 여러분이 아시는 뉴튼 그 뉴튼 맞습니다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아마 이 영상을 계속 따라서 보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수학 1권 총 4권을 목표로 1권이 지금 나왔는데 이 1권의 오늘이 2장입니다 2장이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S24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질문에 관련된 카페 주소도 이제 유튜브에 밑에 동영상에 설명글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뉴튼 랩슨 메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은 제가 별도로 강의 자료를 만들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좀 중간중간에 속칭 요즘 말로 절대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바이섹션 메서드는 폐구간법입니다 폐구간법이었죠 그런데 폐구간법은 그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특정할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근의 초기 위치를 추정하지 근의 예상 위치를 예측하지 못할 때는 폐구간법을 쓰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이제 반대로 개구간법 구간이 열려있다는 뜻이죠 을 써야 될 건데 그 개구간법 중에 하나가 뉴튼 메서드 또는 뉴튼 랍슨 메서드입니다 각각이 별도의 사람이구요 뉴튼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 직선의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면 이 그래프의 해는 X추가 만나는 점이죠 이 근처의 값이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해가 어디 사이에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면 바이섹션 메서드는 쓸 수가 없죠 그럴때는 이제 뉴튼 메서드 뉴튼 랍슨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의 초기 위치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6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의 이 함수를 미분이,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은 이제 나중에 2권이나 3권쯤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신 분이 많을 거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그 함수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해요 그래서 미분이 되면 이제 도함수, 미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노란색, 주황색으로 나타내는 게 도함수라고 합시다 도함수는 이제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낸 함수라는 뜻입니다 미분함수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뉴튼 랍슨 메서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기 추정치, 초기 추정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 값 기울기, 도함수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도함수가 X추가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3.33 정도 되는데 그 함수로 다음 추정치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법이죠 뉴튼은 초기 추정치를 초기 추정 위치를 세팅하고 거기서 다음 추정치 똑같이 해당하는 값에서의 Y값에서의 도함수가 X추가 만나는 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근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나 이해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초기 추정치를 정하고 그 점에서 그 초기 추정치 그 X값에서의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가 또 X추가 만나는 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뉴튼 랍슨 메서드입니다 이 내용을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내용을 다시 식을 통해 설명하면 초기 추정치가 Xn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파란색 그래프의 도함수 보통 도함수를 F'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도함수에다가 해당한 Xn을 값을 넣으면 그 위치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식을 또 사용하면 이제 뉴튼 랍슨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은 이라는 게 이 표현입니다 F'가 도함수니까 그 도함수에서의 Xn 값은 이라는 말은 Xn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이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X의 증가량은 Xn에서 Xn 플러스 1을 빼면 되죠 그게 이제 분모가 되고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해당하는 그 함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 분자를 내리면 이게 바로 Xn 위치의 기울기 값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Xn 위치로부터 Xn 플러스 1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X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식을 재정렬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렇게 두 페이지씩 밖에 보이지 않아서 잠시 제가 캡쳐를 하면 아 이게 지금 이북이어서 캡쳐가 안되는군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Fxn은 이 두 개의 곱이죠 F-Xn과 Xn-Xn 플러스 1의 곱이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쭉 다시 정렬을 하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식의 전개를 각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뭐죠? n번째의 X의 후보 값에서 Xn 다음번째 X의 후보 값을 계속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함수 값과 그 함수의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그 위치에서의 이 뉴튼 방법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위치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분 값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처음 시작 위치에 따라서 수렙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목이 수치해석 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4권째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생각 중인데 수치해석 여기 이어서 보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앞에서 봤던 2차 방정식의 풀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음 지금 여기도 이 내용도 맵플라 라이브를 써서 함수를 그려보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어서 이 내용은 음 아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아니군요 다시 다른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는데 그 페이지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ThinPy 모듈을 이용하는 것들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전에 한번 근의 공식도 음 똑같죠 요런 예를 들면 요런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는 0인 방정식을 푼다면 요게 판별식이죠 b 제곱 마이너스 ic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실수에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근 또는 두 개의 실근이 있는 건데 요게 근의 공식입니다 요게 근의 공식이고요 해당은 근의 공식에 따라서 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2차 방정식 근의를 구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여기 abc라는 변수들은 2차 방정식의 각각의 개수들 순서대로 ab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 3개를 주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함수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레틱에서 개수들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근을 찾아주는 함수를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근의 공식을 이용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Generating Test BySection Newton Method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Generating Test는 아까처럼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방법을 쓰면 abc 3개의 개수를 받아서 판매일시 값을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Generating Test도 개구간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폐구간법 특정 범위에서 어떤 근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과가 꼭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y 해가 0이면 그 솔루션을 append 해서 리스트에 append 해야겠지만 실제로 0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수점은 근사값이니까 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x 위치에서 그 y 값이 꽤 작은 값이면 해 라고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실행해 보면 실제로 근은 이렇게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2.0 두 개 하는데 실제로 근을 보면 하나밖에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음 보시죠 예 제네레이터 테스트는 그 방법 자체가 어떤 특정 위치에서 근을 찾 보다 작은 값을 찾으면 여기서는 아 또 제가 설명이 절었군요 여기는 마이너스 2밖에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range 함수는 정수 값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0.3이라는 실수 값을 찾아야 되죠 33 이라는 그래서 실제로 range라는 함수를 쓰면 정수 값 밖에 찾을 수 없으니까 이 range 함수를 쓰면 되지 않고 음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선 어떻게 했죠 x를 마이너스 10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켜 가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 코드와 똑같구요 range 함수를 쓰지 않고 while문을 통해서 x 값을 작은 값씩 조금씩 증가시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여러 개 나오죠 어 예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generated test를 numpy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numpy는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numpy에 a range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a range 라는 함수는 Python의 range 라는 함수가 정수 값만 반환해 주니까 실수 값을 반환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세 개 주면 마이너스 10 부터 10 까지 0.001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런 말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numpy에서 generate test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것을 설명을 드렸구요 음 음 나중에 numpy를 배울텐데 numpy에는 vectorized operation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vector나 행렬을 드릴 때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이 함수와 위에 있는 이 함수를 다른 점을 보면 첫 번째 함수는 내부에 for 반복문이 있죠 그래서 0.001씩 증가시켜 가면서 쭉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근데 numpy는 numpy는 벡터 연산이 가능해서 함수 모양은 비슷한데 요렇게 하면 끝이 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부분에서 어 여기 numpy의 y 값이 0 보다 0.001 보다 작다라는 요 식이 벡터 연산을 합니다 벡터 연산을 한다는 말은 마이너스 10 부터 10 까지 0.001씩 굉장히 많은 수의 갯수의 숫자가 있겠죠 이 계산을 한번에 요 statement 로 실행을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일단 요거는 numpy를 많이 안 써 보셨으면 향후에 numpy 설명할 때 그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numpy를 배우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섹션 메서드 설명을 드리죠 여기 바이섹션 메서드에 수도코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코라는 부분을 보면 바이섹션에서 함수를 넘겨주고 함수 있죠 함수를 넘겨주고 이 함수의 근을 마이너스 6 부터 마이너스 1 사이 영역에 해를 찾아라 라고 파라미터 두 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x0가 왼쪽 끝이고요 x1이 오른쪽 끝입니다 그랬을 때 중간 위치를 계산해서 그 중간 위치의 곱들이 함수의 곱들이 음수가 되면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간을 어 오른쪽 요렇게 하면 오른쪽 반 구간을 설정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0고 여기가 x1이면 중간에 x2가 될 거고요 그래서 x0와 x2의 곱 요 두 개의 곱이 함수 곱이 함수의 곱이 마이너스 된다면 오른쪽 0이 되면 음 다시 왼쪽 여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을 다시 x2로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요 부분이 반틈 반틈 잘라갈 왼쪽 반을 찾을지 오른쪽 반을 찾을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해서 계속 스텝을 증가시키면서 찾으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math 모듈의 isClose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해가 0과 충분히 같으면 이제 while문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이석션 메서드의 코드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실행하시고 그 이트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튼 메서드도 오른쪽에 그 요 식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보시면 음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에 그 도함수를 구해야 되죠 기울기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미분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함수라 그러면 y는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가 되죠 이 y의 도함수는 2가 내로면에서 6x 플러스 7이 됩니다 요게 바로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튼 랍스 메서드의 원래 함수를 받고 도함수를 받고 스타팅 포인트를 받으면 요렇게 그대로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이 바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값에서 현재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빼서 넣기를 원래 값 함수 값과 도함수의 기울기 값을 서로 나눈 그걸 계속 빼주면 새로운 x 값이 되는 거죠 요렇게 뉴튼 랍스 메서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밑에 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 말고 조금 더 고차 방정식 에 대한 것도 살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립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연립 방정식은 사실은 음 나중에 이제 행렬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이어서 다음 영상에 연립 방정식을 설명하면서 행렬을 위한 풀이까지 조금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조금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